스님,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불선법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탐욕이나 성냄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양심이랑 수치심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궁금하게 된 계기는 제가 불선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집착으로 저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면 음식을 많이 먹고 싶을 때 예전 같았으면 부처님께서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걸 지킨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지켰을 때는 좋긴 했는데 안 지켜졌을 때 약간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라던가 성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계기로 해서 그런 가르침에 대한 집착이 좀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성냄이나 후회는 없이 걸림이 없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탐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집착이나 성냄이 없으니까 좀 더 이제 그런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하게 보이고 좀 명백하게 보이는 것을 느꼈는데 근데 결국에는 탐욕에 따라가는 거니까 이거를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수단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난 게 아 이게 그 양심이랑 수치심이 약간 좀 없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어떤 양심이랑 수치심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드러나면 좋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 예를 들면 식욕 같은 음식에 대한 욕망 같은 거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기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식욕을 억제하다가 이게 이제 또 억제가 좀 되면은 다행인데 이제 또 억제가 안 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런 게 좀 반복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사실 그게 뭐 아예 무의미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머리로서 뭔가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자기를 이제 약간 푸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질문자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 일종의 욕망으로 이제 그 욕망을 다스리려고 하는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게 약간은 좀 억지로 이렇게 마음을 누르는 꼴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힘이 약해지만 또 그게 이제 터져 나오면서 화나 이제 불만족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런 이제 억지로 우리가 이제 이걸 억누르거나 통제하는 걸 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건 어렵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이 욕망의 속성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서 욕망이라는 게 도대체 이제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통찰을 함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혜가 생기면 그런 욕망을 다스리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자 양심과 수치심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아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수행자로서 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오는 과보라든가 결과라든가 나쁜 결과가 있겠죠 그리고 또 타인의 비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멀리하는 그거로부터 멀리하는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좀 지혜와 함께해야 이게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질문자가 이제 그전에는 이걸 억누르다가 이제 억누르는 걸 좀 멈추게 하니까 이제 이거를 통제하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터져 나온 거죠 그 욕망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욕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제 다스려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감각적 욕망의 사람들은 보통 이제 달콤함을 주로 알거든요 왜냐하면 욕망을 즐기면 되게 즐겁고 막 기쁘잖아요 이런 기법은 이제 욕망,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오는 기법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자꾸 집착을 하고 그쪽을 자꾸 이제 그쪽에 빠지고 되고 탐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이 달콤함을 알아서는 안 된다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지 이 벗어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함이 분명히 있어요 이 달콤함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달콤함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달콤한 것은 되게 짧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들이 훨씬 많고 그게 이제 위험성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비유를 하자면 그 뭔가 달콤한 독약 같은 그런 거예요 달콤함이 같이 있는데 실제로는 독이 있어가지고 먹을 땐 달콤하지만 먹고 나면 그게 이제 몸이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애착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누릴 때는 즐겁지만 누리고 나서 이제 사라질 때 오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 또 불만족이 생기고 우리가 보통 그 욕망을 즐기고 나서 뒤에 이제 돌아가서 보면 되게 허전해지고 공허해지고 또 불만족이 생기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위험성 위험하다고 하기도 하고 해롭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해로움들을 통찰함으로써 이 욕망을 즐기는 마음을 이제 우리가 보통 욕망을 즐긴다는 것은 그 달콤함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콤함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우리가 충분히 통찰함으로써 그거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걸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즐기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정말 이렇게 무상하고 이것은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는 것인데 내가 계속 즐기고 있다는 이런 걸 통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집착을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마치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게 되고 또 이게 분명히 괴로움인데 본질적으로 아까 말한 위험하고 이것이 해롭고 이런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즐기는 것의 달콤함에만 빠져 있는 것 이게 이제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고 또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라 잠깐 이래 머물다 사라지는 건데 내가 이거 아무리 집착해도 이건 언젠간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사라질 때 또 큰 고통이 오겠죠 집착의 강도에 비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아 이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 대상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는 이런 통찰이 또 쌓이면 그게 욕망을 쉽게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아 이건 내가 집착해봐야 집착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해하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욕망에 대한 부정감 같은 거 그 특히나 이건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 이성이나 이성에 대한 가래를 이제 주로 이제 버릴 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데 내가 집착하는 그 존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점점점점점 늙어가서 지금은 저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막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희지고 하얘지고 이제 결국은 죽어서 나중에는 막 구더기도 끼고 다 썩어서 이제 정말 뼈만 남고 뼈도 다 가루가 되는 이런 과정을 쭉 생각해보면 아 저 지금은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참 부정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구나 이런 이제 통찰을 함으로써 버릴 수도 있고요 이제 이거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의 이제 공통적인 것은 부정의 지혜를 개발한다거나 또 무상고 무화에 대한 지혜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이 감각적 욕망 자체가 달콤함보다는 괴로움 재난이 훨씬 많다는 것을 통찰한다거나 이런 이제 지혜를 통해서 버리게 되면 이걸 이제 이런 걸 이해하면 아 정말 욕망이라는 게 이런 괴로움의 속성이고 이게 참 위험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런데 수행자로서 이런 것을 계속 누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같이 이렇게 그래도 부처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수행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하는 게 양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로 인해서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좋지 않은 과보가 결과가 생길 것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멀리하는 것도 수치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양심과 수치심을 개발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억지가 아니라 정말 이게 내가 이렇게 뜨거운 걸 알면 저절로 놓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뜨겁다는 걸 모르면 계속 거머쥐지만 뜨겁다는 걸 알면 놓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혜를 써서 자연스럽게 그 대상에 거머쥐고 있는 마음을 놓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올바른 방식이고 지금 이제 질문자 같은 건 옛날처럼 의지로서 막 억지로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지혜로서 그걸 내려놓는 방법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수행을 통해서 많이 이제 채득해 나가야 나가면 좋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양심과 수치심이 우리 일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딱 자리 잡게 되면 이제 아예 악행을 그 해로운 행위 자체를 멈추게 하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혜로서 그런 번뇌를 내려놓게 되면은 양심과 수치심은 좀 저절로 이제 따라와서 그게 마음에 좀 더 경향성처럼 자리 잡게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혜가 생기다 보면 이제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고 타인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스스로 수행자로서의 어떤 긍지나 자부심 같은 게 이제 그러는 게 있으면 나 같은 수행자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게 양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나에게 이제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게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의 양심과 수치심이 뿌리를 내리기 기둥처럼 이렇게 딱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탄탄한 그런 수행자의 마음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